그리고 이런 라이브로 시청자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통을 선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저희와 계속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좋은 아침입니다. 어디 계시든 저희가 하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4월 25일에 받은 이메일 하나를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제목이 목사님이 보고 싶습니다였습니다. 느낌표 하나를 찍어서 제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메일에는 당신을 한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에는 여전히 당신은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으신가요? 라고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스페인어를 배우는 그런 웹사이트에 가입을 했는데요. 인터넷에 공짜로 스페인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페인어를 선택을 했고 하지만 제가 너무 바빠서 실제로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 후에 이메일을 받았는데 우리가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이메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We miss you 그런 이메일이 발송되는 서비스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구든지 한 두세 주 정도 안식일에 오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을 정말 그리워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메일에는 만약 이 서비스를 더 이상 이런 메시지를 받고 싶지 않으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문구까지 포함시켜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오늘 강의의 주제는 찾다 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sick라는 단어가 때로는 아프다 sick라는 단어를 sick라고 하기도 하고요. 제가 오늘 sick라고 할 때는 S-I-C-K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S-E-E-K를 얘기를 하는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보여드린 통계는 실제 통계는 아니지만요. 제가 예시로 드립니다. 2014년에서 2020년 사이에 재림교회의 성도 수에 대한 그런 통계입니다. 일단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성도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2014년에 100이었다면 2020에 170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 자체만 보면 숫자만 보면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숫자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90에서 125명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리텐션 레이트 몇 프로나 남아 있는지 교회에 남아 있는지를 살펴보면 실제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교회에 제적이 되어 있는 인원 수로 나눠서 실제로 90%에서 74%로 감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온 것을 보고 싶어 하는데요. 정말 우리 교회가 커지고 있구나. 하지만 몇 프로인지 그렇게 비율적으로 따져보면 실제로 교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적된 사람들은 참 많지만 하지만 교회에 실제로 나오는 사람들은 줄어듭니다. 그래프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점점 출석 인원 퍼센테지가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수만을 보시려면 그리고 매년 침례를 받는 인원 수만 본다면 교회가 이런 행동들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으니 의자를 더 구입을 한다든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식일학교 교과 과정책을 더 많이 구입을 한다든지. 그리고 더 넓은 공간에서 파틀락을 한다든지. 또 장로님들을 더 선임을 한다든지. 교회 차량을 구입을 한다든지. 하지만 실제 나오는 사람 계속 교회에 재적 인원 수준을 대비하여 실제 참석하는 사람들을 그 류를 살펴볼 때에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서 저쪽 교회로 이전해가는 성도들에 대해서 그런 정보를 처리를 한다든지.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아웃리치를 한다든지. 현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최소한 빠져나가지 않게 한다든지.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가지 조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제자 훈련을 여러 행사를 통해서 수행을 한다든지. 저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찾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미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단어입니다. 지난 4월 1일에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안식을 가졌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많이 여러 교회에다가 이 집회에 대한 정보를 보냈습니다. 각종 합회라든지 여러 군데 보냈는데 여러 군데 교회에도 도착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강의의 주제가 안식일의 주제가 당신 어디 있습니까? 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신 질문이시지요. 너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최초로 하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시크는 서치 우리가 그들을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된다.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격려를 해야 한다. 우리가 한국에서도 만들어야 된다. 인파워는 그들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킵은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까지 그들을 보존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데려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저희 지회에서는 한 가지 목표 비전이 있는데요. 2020년까지 백만 성도를 달성하는 백만 성도를 달성하는 5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께서 걱정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12시 조금 넘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강의를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데려오는 찾아오는 것에 대한 성경 구절을 몇 개를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계속 육성하여서 계속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게일서 34장 16절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미션의 목표는 단지 성도들이 더 많이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영혼을 위한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션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있는 교회에 나와있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금에 있는 이 성경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 보금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부터는 누가 보금에 있는 한 장에 초점을 맞출 텐데요. 어제도 저희가 누가 보금에 대한 설교를 함께 나누었었고요. 이제 함께 누가 보금 15장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잃어버린 어떤 것에 대한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잃은 양에 대한 비유 그리고 잃은 동전에 대한 비유 마지막으로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저는 이것이 모두 사람들에 대해서 교인들을 보존을 하고 또 다시 찾아오는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뭐에 대한 것이죠? 백 마리의 양을 가진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그 일은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가 지났을 때 그에게는 백 한 마리의 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 마리의 양이 다시 있습니다. 백으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끝날 때 다시 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양의 수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그 목자는 잃은 양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백 마리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다시 그 동전이 열 개가 있는 은전이 열 개가 있는 그런 과부간명이 있었는데요. 열 개 중에서 한 개의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계속 찾았는데 결국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한 개의 동전이 아니라 열 개의 동전을 동북에 갖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열 개의 동전을 고스란히 가지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두 명이 있었는데요. 한 명이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다시 두 명이 있었습니다. 세 명이 있었던 것이 그래서 이 재생 그리고 재생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고 또 새로 잃은 것을 찾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숫자입니다. 4절에 보시면 15장 4절에 보시면 100이라는 숫자라고요. 1이라는 숫자라고요. 99이라는 99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100이라는 숫자는 총수이고요. 하나는 잃어버린 하나이고요. 99은 계속 가지고 있는 99입니다.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도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지역교회 하나의 교인 총수가 있고 교회 계속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숫자를 셀 때만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숫자를 세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숫자들을 다시 보시면 nothing is interesting here. 흥미로워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한번 보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비유에 세 가지 숫자가 있고요. 100 1 99 입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9 이라는 숫자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10 1 두 가지만 나옵니다. 세 번째 에서는 1 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2 이라는 숫자만 나옵니다. 처음 두 개의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것이 도대체 몇 개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의 숫자가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셋째 비유에서는 몇 명의 아들을 잃어버렸느냐 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잃어버렸느냐 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 몇 명이나 잃어버렸는지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숫자에서 사람으로 방점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숫자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 어쩌면 쉬운 문제인지 모릅니다. 목자가 양을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마리만 잃어버렸는데 그냥 뭐 그대로 구해되겠다. 한 네 달이나 다섯 달 보면 양 잃어버렸습니다. 약 6개월 지나면 140 명이 양을 가지게 될 텐데 한 마리 고작 한 마리면 사실은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몇 명을 구원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몇 명이 아니라 누가 이곳에 없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저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시사점을 주는데요 우리는 교회를 봤을 때 이 교회가 가득 찼다를 보면서 만족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이곳에 이 안식일에 누가 오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유심히 봐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많이 왔으니까 의자를 더 꺼내와라 하면서 매우 만족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당수가 방문객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교회에 원래 나와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숫자가 아니라 누가 안 나오는지입니다 화해 부인의 화해 여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영혼의 가치를 누가 측량을 할 수 있겠는가 만약 그 영혼의 가치를 알고 싶다면 겟셋만의 동산으로 가라 그 고통의 시간들을 그리스도께서 지내시는 것을 보고 땀방울이 피로 변해서 떨어지는 것을 보아라 우리의 구속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며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절망적인 울부짓을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지?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의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상처를 받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넘어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숨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가질까요? 두세 달 동안 아무도 방문을 하지 않아서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동료들이 교회에 얼마나 잘 나오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단 하나의 영혼이라도 귀중한 영혼입니다 그 하나의 영혼이 영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셨을 것입니다 목자는 하나의 영혼을 잃어버릴 때 단순히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혼을 잃어버렸는지 압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목자는 항상 양들을 수를 세고 그 양들을 개별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결국에 그 목자는 하나의 양을 찾은 것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양을 찾았던 것입니다 목자의 목적은 백 마리의 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백 마리의 개별적인 양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보는 것이 있는데요 비행기에 타기 전에 누가 누락이 되었는지 누가 왔는지 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승무원들이 이렇게 승객이 타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또 다른 승무원이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다 되었다는 신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행기가 문이 닫히는데요 그리고 비행기가 비로소 이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정성을 누리나요? 사람들이 이 교회에 가득 차있을 때 사람들이 비행기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탔는데도 아 이게 비행기가 다 찼습니까? 그냥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런 기구를 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 기계보다 훨씬 더 정교한 기계들이 있는데요 교회에 어떤 교회에서는 지문을 찍게 할지도 모릅니다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동원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이 비유 속에서 뭔가를 찾는 사람이 세 명이 나오는데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탕자의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은 그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는 곧 하나님께서 교회와 연합하여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지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많은 시간 얘기하진 않겠는데요 양과 동전과 아들이 있습니다 넘어가서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오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여기서 자세하게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의 성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양의 비유에서 잃은 양의 비유에서 15장 4절에 보시면 그 양들을 쫓아가서 찾았다고 그런 단어가 사용됩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8절에 보시면 15장 8절에 보시면 찾는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동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는 찾으러 나간다든지 열심히 찾는다든지 그런 단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15장 20절에 보시면 여러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사소한 것들을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는데요 동사를 살펴보면 이 이야기의 방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영어를 정말 잘 아시고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이 와 계신데요 성경에는 이 세 가지 액션을 취하고 있었다고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동사들을 찬찬히 살펴보겠는데요 저희가 어제는 잉글리시 클럽에 대한 보고를 들었는데요 그 잉글리시 클럽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동사에 대해서 공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몇 달 전에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시간을 쓰셨는데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분이 계신 도시에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영어를 배울 수 있게 그분이 하는 강의에 보냈는데요 그 학부모들을 그분이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겠는데 한 가지 조건을 걸겠다 나는 당신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되 성경만을 이용해서 교재로 이용해서 영어를 가르치겠다 그래서 그분은 성경을 교재로 이용하여 영어를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기본적인 문장도 나오는데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런 문장도 나옵니다 천사가 야곱에게 한 질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어디 사십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희가 조금만 창의력을 발휘하면 성경을 영어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영어 교재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데 하지만 그 성경을 이용해서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신앙과 학문을 진정으로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 동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요 15장 사절에서 사용된 찾아내기까지 찾아낸다 라는 동사는 바로 간다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어에서 바탕을 둔 그런 동사인데요 양이 하나가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사나을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바로 달려왔습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긴급한 급박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찾다 라는 그런 동사는 어떤 단어의 의미를 공부할 때에는 그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동전,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를 공부할 때에는 여인이 그 동전을 찾는 과정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8절에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간다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서 주안점은 그 찾는 과정 자체인데요 바닥을 쓸고 등불을 켜고 동전을 실제로 찾아다니는 그런 과정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달려가고 또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올 때 어떤 액션을 우리가 취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찾아내는 것 양을 찾아내는 것은 곧 우리가 처음에 찾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시작을 한 다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찾아야 하는지 세 번째는 어떻게 환영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이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저희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나머지 어떻게 환영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길을 나서지 않는다면 결국 찾을 수 없을 것이고 찾지 않는다면 환영할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기묘하게 이 세 개의 비유를 함께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환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나가서 찾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찾지만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환영하지 않습니다 5년간 안 나왔던 사람이 다시 교회에 왔을 때 그 사람을 마치 방문객처럼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찾을 때 저희가 가져야 하는 태도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목자가 나갈 때는 뚝심 있게 나갑니다 정말 내가 꼭 가야 되겠다 하는 굳은 결심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여인은 정말 이 동전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샅샅이 찾았습니다 제가 얘기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인이 정말 열심히 찾았습니다 모든 구석구석 구석구석 파타지였습니다 그리고 불을 켜고 바닥을 쓸고 정말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 동전을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뜨겁게 아들을 환대했습니다 이 세 가지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신 것은 찾을 때까지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 양을 사절에 보시면 목자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8절에서도 그 동전을 찾아내기까지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양과 잃어버린 양이나 동전을 찾을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쉬지 않고 노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가끔 가다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각이 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집중적으로 찾을 때까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더 이상 오지 않는,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이런 태도로 해야 합니다 이 비유에서 또 다시 돌아오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축하를 하는지가 또 나오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 캠퍼스에서 침례가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네요 많은 침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에서 통상적으로 침례를 받으면 그날 셀러브레이션을 합니다 오늘 침례를 받는 사람이 다섯 명이나 되니까 특별한 파틀락을 합시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새로운 멤버 영입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 5년 동안 나오지 않았던 어떤 사람이 다시 교회에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파틀락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2년간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지내셨냐고 그냥 사소한 얘기만 나누고 끝나는 것이 아닌지요 그냥 아 보고 싶었어요 건성으로 얘기를 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축제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아 정말 우리가 보고 싶었던 형제가 다시 돌아왔는데 화환이라도 걸어주고 우리의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이 사람이 다시 집에 돌아왔는데 다시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숫자를 회복한 것에 대해서 축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과 사람들이 오면은 따뜻하게 뜨겁게 맞아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떻게 찾고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훈련을 시키고 어떻게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슬라이드를 다 살펴보지는 않겠는데요 너희가 이제 시작을 하면은 끝까지 계속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한 가지 꼭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개명이 단순히 새로운 신자들을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어왔던 그 교인들이 계속 신실하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랜 기간 오지 않았던 사람들을 다시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고 그들을 지키고 그리고 다시 데려온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흡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처음에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환영을 하는 일까지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저희에게 권고한 바이기 때문에 임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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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구원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경험이 없습니다 정말 나약하고 지식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응원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로 약속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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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